자 오늘 6월 21일 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쿠르드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송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크르드오일 재고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쯤에 아마 예정되어 있을텐데 한번 볼까요? 자 있죠 11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은 11시 반 이전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8월 물입니다. 크르드오일 자 먼저 42.94 거의 43달러죠. 이 저점 확인하고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등 하려고 지금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4달러 1봉의 오일선이 44.2달러 권역이니까 44달러 되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 상단을 얼마나 돌파 강하게 하느냐 따라서 반등 시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가서 또 밀리느냐 이것이 또 상당한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3달러와 44달러 이 사이 오늘 어떻게 이 안에서 움직이느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봉을 이렇게 좀 길게 넣은 모습을 보면요. 자 이 권역이 아까 1봉의 오일선 권역이죠. 그리고 여기 부위 여기 부위 오늘 지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뚫고 내려갈 것이냐 여기 상단을 돌파해서 44달러 권역으로 반등 시도는 올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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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고점 권력인 44.60 정도 육구입니까? 지금 가려서 잘 안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단 단기 하락추세 돌파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라인 이렇게 좀 높였죠. 자 오늘도 변곡점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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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두 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채팅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필명 이라도 좀 익힐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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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 수요일이라서 상당히 변동성 심하거든요. 조심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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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43달러와 여기 상단 43.7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구요. 자 돌파하면 44달러 까지 열려 보입니다. 자 일단 세팅 끝났구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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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대략 43달러라고 보고요. 여기가 43.70 정도 되잖아요. 만약 이거 돌파하면 70 정도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 이 폭이 그러니까요. 그럼 44.40 여기 라인입니다. 거기 라인이 목표치이기도 하고 깨졌던 저점 라인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기 반등하다가 이만큼 하락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45.28 여기가 44.27 이니까 대략 1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포인트 빠질 수 있다. 본다면 43.27 여기 라인 중요했었는데 잠시 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 폭으로 볼 수 있거든요. 1포인트 빠지면 43.27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나요. 이게 추세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 1포인트 하락이면 43.67 라인. 43.67 라인. 여기가 일단 목표치 였는데 좀 더 하락 나왔다가 급하게 반등 했었습니다. 자 여기가 목표치 였는데 좀 더 하락 나왔다가 급하게 반등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43.20 라인하고 43.70 라인 말씀드렸죠. 여기 라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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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1분봉, 5분봉, 30분봉, 60분봉 이렇게 펴 놨는데 자 1봉에서 좀 이격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권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긴 시간에 분봉들을 보시면 아직까지 추세선들이 하락추세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단기 분봉들이 반등 모습이 나온 데서 섣부르게 상방으로 쫓아가거나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락하던 것을 좀 지켜냈기 때문에 제법 큰 하락이었는데 몇 틱입니까? 거의 한 50틱 빠졌지 않습니까? 5분만에 근데 급반등 또 해냈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혼조세 예상됩니다. 그러고 첫 위에는 오늘 수요일이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수요일은 11시 반에 오후 11시 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눈치 보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선 되게 많이 꺾고 있잖아요. 지지 제왕선 그리고 추세선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다 반응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좀 세팅을 해놓거든요. 일단은 상승해도 여기 가면 추세선 상단 여기 추세선 끄었던 나란한 각도로 여기 고점돼서 끄고 여기도 또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한 채널로 끄거든요. 만약에 여기 돌파하면 나중에 연장되게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또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것이고 많은 게 매치가 되죠.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 상단이고요. 상승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도 역시 여기가 조금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끝! iz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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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당히 혼조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그러나 섣부르게 판단한 것보다 추세의 흐름을 이제 한 30분 지켜봤거든요. 오늘 많이 혼조세 예상되기 때문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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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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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지금 3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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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메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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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프리카 TV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70 라인 중요하다 그랬죠. 쫙 치고 가더라도 70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미련없이 던집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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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번 매매 끝났구요. 다시 지지 되는지 여부 보고 다시 오늘 당분간 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아닙니다.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정도 목표 수익 지왔기 때문에 급하게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아까 업로드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동시 방송을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그럼 아프리카 다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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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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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한번 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방송 테스트 좀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코멘트 한번 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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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단까지 강하게 안 밀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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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채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녁 안 먹었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슬픈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대단히 슬픈 일이 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매매 잘 되고 있잖아요. 더 심란 걸어갈게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리로 출신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리로 출신을 하고 있어요. 자 오오이님은 못보셨으니까 제가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호라고 하겠습니다 오호이라니까 제가 좀 발음이 잘 안되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다음부터 가능하시면 좀 일찍오세요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밑에서 여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또 저항선도 있긴 하지만 44.20 정도 그리고 이 70라인 43.70 라인하고 여기 박스 안에 지금 예상중인데 단기 이동평균선 다 뚫었습니다 자 30분 봉에서도 보시면 확 죽었는데 들어올리고 여기서 밀리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런거 하나 잘 배워놓으세요 죽어야 됩니다 캔들로 확 죽었잖아요 근데 툴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저항이 있었는데 이게 좀 걸리긴 했어요 사실 매수 상방향으로 보려고 할 때 그런데 단기 추세선 제가 원래 또 5분 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분 봉은 21선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거 뚫었거든요 일단은 위에 저항은 있지만 저항을 이렇게 뚫으면 또 위로 간단 말입니다 44까지 그래서 그냥 여기 믿고 제가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믿고 그냥 상당까지 간다 생각하고 제가 콜로 들어간게 일단은 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11시 반 밤 11시 반에 재고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춤추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방송 끊더라도 나중에 11시 반에 한번 크루도 오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는지 완전 춤을 춥니다 그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한번 딱 깨졌는데 그날 깨졌잖아요 그죠 552님 보셨죠 그날 제가 좀 깨졌어요 그날 제가 승부수 한번 걸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16일만에 1100만원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팅 한번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하하하하 오늘을 피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브에서 지금 4분 보고 계신데 다른 유튜브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님하고 제가 그냥 대화좀 나누죠 아까 제가 낮에 방송을 했거든요 어저께 제 방송 생추보 탈출기 혹시 보셨어요 오호님 아 기초 단계이긴 해도 조금 더 실전에 접목하기 때문에 두개 같이 보셔도 무리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거는 기초 강의에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거 잘 무슨 내용이지 하면 기초 강의에 쫙 나와있으니까 그 나와있는 내용 외에는 제가 말 잘 안하니까 지금 거의 기초 단계는 제가 거의 강의를 끝냈거든요 물론 계속 이어지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좀 더 이제 기초가 아니라 조금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봐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제가 접목시키고 나가고 있는데 생추보 탈출기에 보시면 제가 아주 좀 핏대를 올리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어저께죠 오늘 어저께 7개 정도 말했거든요 고수피 이거 빠집니다 고수닭 장대원봉 떨어졌으니까 오늘 빠질 거거든요 우량주 해야 됩니다 개별주 빠지면 대책 없거든요 이거 올라간 듯 해도 다시 박살납니다 했는데 오늘 17%씩 빠졌어요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제가 방송 재료로 우량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3 몇 프로고 카카오는 어저께 던져야 된다 했거든요 빠졌습니다 오늘 2.2%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독일의 닥스 다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흔들렸습니다 빠졌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맞춰 가지고 좀 흐렸는데 7개 말했는데 7개 다 맞았거든요 제가 종목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잘난 척 하고자 오늘 방송을 올린 게 아니라 복귀 좀 하자 다 그 개별주 사는 사람들이 다 제 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완전 꼭대기 사 가지고 3일만에 30% 이상씩 빠졌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내일 흔들리면요 드박살납니다 이제 코스닥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도 기관이 완전 배신 때리면서 오늘은 코스피 기관 외국인 같이 팔았잖아요 특히 기관은 코스닥도 팔고 고점에서 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방송 내용 지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고점대에서 코스피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관리해라고 제가 핏대를 올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지금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거나 누구 이야기 듣고 위에서 누가 좀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대책 없이 따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한 7일 정도인가 외국인 샀다 팔았다 조금 하고 있지만 살려는 의지가 또 많이 떨어졌고요 기관은 무조건 매도고요 거의 그걸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개인이 실컨 올라갈 땐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제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샀겠습니까 실컨 오르고 난 다음에 종목대에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응이 안되고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 안되면 박살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3일 연속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자 내일 만약에 밀리면 박살납니다 개별주 제가 뭐 차트를 안 봤습니다만 일단 큰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장품 별로 일단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토니모리가 화장품 아닙니까 아 두 종목 제가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못 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큰 업종부터 먼저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먼저 한번 보고 코스피 코스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저점이라 해도 그게 저점이라 해도 지금 사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업종이 화장품이 중국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드 완화될 거 기대하고 있죠 완화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예를 들면 뭐 농심 또 현대차도 지금 좋긴 하지만 예전에 사드 한참 심할때는 중국의 롯데 계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특히 화장품은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업종 별로 봐서는 좀 접근한 게 조금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타이밍 아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리딩 방송 아닌가 알고 계시죠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니터 하고 있던 거 하나 끄고 제가 봐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저 지금 매매 쉬게 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정도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위에 저항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별로 생각 없어요 지금 올라가 봤자 뭐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장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어 smp 선물하고 지금 약간 빠지고 있어요 자 독일은 깼습니다 5일선 깼거든요 장때는 보니까 밑으로 빠진 거 당연하구요 필룩스는 매수당가고 언제 사셨는데 한번 올려보십시오 비중하고 자니깐요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유튜브에 또 한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프리카하고 동시 송출 중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제 열혈편께서 지금 상담 좀 요청하셨기 때문에 매매 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3,975원요. 언제 사셨는데요? 5천만원요? 5천만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아닌듯합니다. 그 가격이 없거든요. 아마 저번주 금요일 같은데 2일전 정도요. 이번주 월요일 월요일 아닌거 같아요. 그 전날인거 같아요. 그 전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지금 핸드폰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급이나 이런게 판단이 안되지만 차트를 오원님이 보고 계시면 그 앞에 장대 양봉 선 날 있죠. 대량 거래 터졌어요. 잠깐만요. 장대 양봉이 아니고요. 그 위에 윗골이 엄청 다른날 있죠. 거기서 대량 거래 터지고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 평소는 좀 깔아놨으나 돌파되는 양봉 보고 샀으면 더 좋을 듯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태가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지금 지금 핸드폰이라서 가격대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그 밑에 120일하고 240일 깨면 던지시고요. 강한 양봉 넣으면 보유가능하나 밑에 이 평소는 두개 깔아 놓고 깨지면 손절하는게 좀 나을 듯 제 생각입니다. 거래 한번 보십시오. 제 강의에 거래량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래가 서면서 양봉 쓸 때 따라가라 했는데 이 평소는 그나마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진정한 매수세 그 때 터진날 장때 양봉 샀날 있죠. 그게 아니면 그 좀 더 앞에 보면 다 뚫어 놓고 그게 아직까지 이 평선이 밑에 있거든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때 양봉 샀날 그 날이 보면 매수포인트입니다. 20일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야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뭐 양봉 그 근처에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거의 은봉 위주잖아요. 양봉 중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있긴 하나 가면 자꾸 밀리잖아요. 위쪽에서 지금 조금 위험한 듯 보여요. 제가 거기에는 원개발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 4800원인가 그때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그거를 지금 터치하고 내려갈 듯 말 듯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돛지를 세우긴 했는데 반등 나오면 이거 던져야죠. 한 5,000원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 하락이 크기 때문에 다행히 반등 나오면 좋은데 밑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다행히 뭐 언봉 떨어질 때 큰 거래량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추세가 많이 훼손 됐어요. 그날 말했을 때는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들어 올렸어요.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이틀동안 빠졌잖아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거 제가 아마 그때도 반등하면 매도 내지는 굳이 버티시려면 한 4,800원 정도 그 라인 까지는 한번 버텨볼 만한데 그거 깨면 좀 무리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 어 말씀드리자면 필룩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오늘 보면 거래대금이 20억이거든요 20억 20억 20억이면 큰 손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죠. 절대 뭐 제 의견이지 그 종목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리딩도 아니구요. 아시죠? 이것도 강하게 내일 못 치고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크루드 오일도 지금 아주 뭐 반등 좀 세게 놓으려고 하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중요 포인트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오중간 할 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치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매치가 좀 안되고 봉도 매치가 좀 안됩니다. 양봉 설 때 사야 되는데 양봉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가 억수로 흔들릴 예정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장세가 조정 받으면요. 상승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급락 나옵니다. 급락 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나요? 삼성전자 하나 띄워놓고 그게 어제였죠. 삼성전자 하나 띄워놓고 나머지 종목 다 마이너스 1,2% 핵심 우량주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거 무슨 뜻인가 하면요. 상방으로 보내기 싫다 이겁니다. 상방으로 보내려면 그거 다 사줘야 위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기관이 핵폭탄 던지고 앉았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덩달아 외국인도 같이 던졌거든요. 자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면 수급이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이 던지고요. 기관외국인이 같이 팍 들어 올려줘야 그 고점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안 좋거든요. 아까 그게 필룩스가 코스닥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일 것 같긴 한데 우원 우원 하구요. 둘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스트레이트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기 외국인이 완전 쓸어 담았었거든요. 오늘 다행히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관은 팔거든요. 휘청하면요. 외국인 사고 있던 거 딱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박살납니다. 그러면 둘 다 코스닥인데 그게 뭐 버티 내겠습니까? 제가 오호님을 위해서 한번 반등 나오거나 잘 빠져나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제가 방송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 올리다가 지금 아까 HTS 뻥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종료하고 다시 켰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올리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컴퓨터 차트가 멈췄었어요. 그게 오히려 멈춰서 제가 안팔았으면 더 좋은 가격대 팔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열도 잠깐 HTS가 멈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졌습니다. 70에 던졌으니까 물론 밑에 거는 훨씬 밑에 던졌지만 절반하고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밑에 던졌지만 70에 던졌으니까 별 미련도 없습니다. 7호 잖아요. 지금 최고관계 자 현금 보유하는거 방법이라 했죠. 제가 오늘 방송에 올려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업로드 안됐습니다. 제가 아까 인코딩 하다가 제가 끊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릴건데 오늘 저녁에 밤에는 아마 올릴겁니다. 그게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위에서 주도주들 자 포인트 나왔을 때 잘 샀던 분들 이제 흔들리 조짐이 보이니까 차익 실현하시고요. 기다리면 세일 세일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꺾인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고 좀 혼조세기 때문에 위험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위험 관리하자는 거죠. 쭉 들고 있을 타임이 아니거든요. 휘청함이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정황상 그렇잖아요. 외국 상황도 그렇고 미국이 금리 인상도 했고 그 다음에 독일 유럽도 빠지고 있고 고점에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띄우는 것도 저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나머지 다 죽였거든요. 잠깐만요. 물 한잔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종목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로 띄우고 싶으면 같이 다 사주면 되거든요. 핵심 우량주들 코스피 200 특히 위로 갑니다. 전 거 좀 돌파하거든요. 근데 왜 삼성전자 하나 딱 사놓고 밑에 거 딴 거 다 죽였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소설 잘 씁니다. 농담인데 혼자서 온갖 상상 다 해봅니다. 내가 메이저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특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메이저가 내를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파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반대편에는 주로 기관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돈 어떻게 뺏들어 갈 건지 그 사람들 고민할 거 아닙니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게 이 생리인데 자기들 잃는 거 아니고 내가 잃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페인팅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딱 띄워놓고 그러면 뉴스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코스피 종목 오늘 약보합세이지만 삼성전자 신고가 오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위주로 설명했던 분들 와 위로 가네 이제 신호탄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려면 어제 아랫게 이틀 전에 강한 양봉 세웠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되거든요. 오늘 안 갔지 않습니까. 뺐지 않습니까. 왜 왜 빼는데요. 그게 정고점 돌파했던 양봉이거든요. 갭으로 상승해 가지고 위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 당연하잖아요. 그죠. 가야 당연한 건데 안 갔으면 안 당연한 거잖아요. 말이 좀 웃긴데 추춤하면서 밑으로 1.5% 뺐잖아요. 단기적으로 별로 위로 보내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왜 그날 보냈냐. 따라 붙으라고. 자 위로 간 데이 아직 안 죽었데이. 해놓고 따라 붙으면 던지려고요. 한꺼번에 확 죽여버리면 붙겠습니까.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와 이거 죽네. 조정받네. 물론 끝난 거 아닙니다. 200만원대나 또 60일 정도 내려오면 지지할 강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슬슬 제가 표현하기를 개구리 중탕이라고 그러거든요. 개구리가 너무 뜨거운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앗 뜨거하면서 튀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으면 그 죽는 줄도 모르고 안에 뜨뜻하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서서히 죽는 거죠. 어느 순간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틀어낼 때 확 틀어내면 쇼크가 오면 이것저것 안 따지겠지만 쇼크가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슬슬 슬슬 준비하는 거거든요. 파생도 마찬가지구요. 큰 포지션 잡고 있던 거 한꺼번에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슬슬 바꿔야 되면 횡보하면서 죽을 듯 살려놓고 죽을 듯 살려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 퍽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신고가 같습니다. 라고 뉴스에 막 놓으면 주변에 삼성전자로 돈 벌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단타로 들어가서 먹었던 사람도 있고 있는데 겁상실하고 달라듭니다. 삼성전자 내지는 지금 달라들고 있잖아요. 개인이 고점인데 계속 사고 있거든요. 슬슬슬슬 던지다가 어느 순간 팍 던지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깨지지 마라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중이면 챙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챙겨놓고 나중에 우리나라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더 위로 갈 여력도 있거든요. 그때 좀 편안한 가격에 사면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 자꾸 올리는 거거든요. 최근 3일 달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외란되지만 온이면 조금 더 세기를 닦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아닌 자리는 아닌데 조금씩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 매수를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써서 공부도 좀 하시고 조금 더 잘 지켜보시고 복귀도 좀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접목해 가지고 공부했던 거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말고 그 이전에 차트를 낳고도 이렇게 쭉 해 볼 수 있잖아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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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퇴근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여기에서 왜 샀겠습니까. 제 강의했던 내용하고 틀립니까. 2평선 다 돌려내고 여기서 지지 받는 데서 제가 샀거든요. 이렇게 원칙을 그냥 정해 놓고 준수하시면 돼요. 자 일 마무리 하시고요. 나중에 뵐지 안 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그렇게 오래 할 생각 없거든요. 바이바이 흥금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수 뵈지 3 2 15 5 5 6 6 6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채팅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제가 한번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 만약에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좀 누르시고 제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도 가고 하니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추식 기초 강의 그리고 추식 생초보 탈출기 실전 매매 크루도 오일 영상 수익 공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단타 매매에 대한 것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많이 도움되리라고 저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구독도 눌러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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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추세선 닦아 놨지 않습니까?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 가니까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물론 뚫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가면 저항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꺼놓은게 아니거든요. 만약 이거 돌파하면 아까 이거 연장된다 했죠? 그 위에가 또 저항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보시면 저기 위에서 추세 끈 거거든요. 이거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위에서 또 받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60 아니면 50 살살 밀릴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따라가서 수익 날 수도 있지만 일단 원칙이 그렇거든요. 저항되지 않습니까? 저항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잘 가다가 또요. 나중에 11시 반에 지표 발표 이상하게 나오면 밑으로 훅 빠집니다. 그런 위험은 제가 회피해야 되겠죠. 유튜브에 계신 분들 뭐 크루도 오일 매매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5분에 10분에 100틱씩 그냥 빠집니다. 지표 발표할 때 빠졌다가 금방 훅 들어 올리고 완전 춤을 추거든요. 안 하는게 상책입니다. 예외까지 숙성카락 1 5 5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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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계신 분들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50만4천원 수익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구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닥터 KTV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담 하시구요. 안에 있는 방송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